안녕하세요. 경남FC의 김효기 선수입니다. 저희 어린 적 모습은 키도 작고 매소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축구장만 들어가면 지지 않으려고 되게 씩씩거리면서 뛰었던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심형래 닮았다고 해서 많이 놀렸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의 일간은 축구부 훈련이 끝나고 축구부 친구들이랑 앞에 공부장 가서 뽑기하고 군것질하고 그리고 근처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버스 타고 집에 간 기억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짧게 독일로 축구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남녀 혼탕을 접한 게 아무래도 저에게는 추억템인 것 같고 제가 키가 정말 작아서 많이 주변에서 걱정했는데 그때 남녀 혼탕을 접하면서 성장판이 열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때 정말 키가 많이 커서 아무래도 지금 축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린 시절로 초대하고 싶은 선수가 있냐라면 하성민 선수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도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는 정말 키도 작고 축구밖에 할 줄 몰라서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성민이 같은 친구가 옆에 있었더라면 자신 있게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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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가